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옛 연초 제조창 1원에 문을 열었는데요.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9,855제곱미터의 규모로 상설수장 전시장, 항온항습 수장고, 특별수장 전시장 및 기획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만 천여 점의 국립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는 개관을 기념하여 별의 늦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전을 오는 6월 16일까지 5층 기획전시실에서 엽니다.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강익중, 김수자 등 대표 중견작가와 전소정, 양정욱 등 젊은 작가 15명의 작품 23점이 전시됩니다.